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옷자락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요새 코로나가 아주 오미크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제 넘어갈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환자로 가는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위험은 어떤 다른 변이보다도 적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중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여러분 각별하게 모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병이 나기도 하고 또 병을 치료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2회를 할렐루 병으로 알아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그저 부정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 앞에 떳떳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여인의 모습 아마 가정도 파괴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이러한 가정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부정출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리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촌에서 격리되어 살다가 그래도 시장은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문 안에 들어가서 나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 외쳐야 됐어요. 탐해, 탐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한 탐해라는 말을 소리쳐서 외쳐야 됐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다 흩어지죠. 행여나 감염될까 봐. 이와 같이 이러한 12회 동안을 질병의 고통으로, 난치병으로,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고통당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이 몰려있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이 문제, 내 병을 어떻게 남을 입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에 아주 전생에 이러한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다. 나를 고쳐줄 사람이 이제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의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찾아가면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맹인도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준병이가 일어나더라. 나병 환자도 고치다라. 하물며 나의 이 병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고쳐진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 이거예요. 확신을.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일반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유명한 의사에게 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이게 별로 효험이 별로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약의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약만으로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는 면역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약물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잘 분해되고 또 소화되고 또 흡수되어서 적절하게 그 병이 있는 곳에 박테리아를 소멸하고 바이러스를 소멸하고 또 악성 종양들을 그냥 녹여버리는 이러한 역사가 믿음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통해서 더욱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의학적으로 규명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류병을 아는 그 여인 그 여인의 병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의술에는 불가능했다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저는 그 목회자로서 또 치유사역자로서 의사로서 이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 부정출혈 물론 뭐 부인과를 내가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는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부정출혈을 하면 자궁의 문제가 생겨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자궁 어떤 근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출혈하는 경우도 있고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또 간 기능의 이상이 있어서도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니까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도 있어요. 그 자궁 내막증이라는 것은 사실 원인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그 결과는 치료 방법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궁 자체 내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면 자르면 되지만 그러나 몸 자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 이런 것은 다른 데에 계속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그 치료의 문제는 난치병에 속하고 있고 유전적인 이러한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고쳐지기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두 해를 현류병을 아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치의 병을 치료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가서는 더 안 돼요. 힘이 없고 키가 작아. 그래서 그걸 뚫고 예수님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로 앞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그 표정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여인은 지혜를 짜냈어요. 뒤를 돌아서 보면 예수님의 뒤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께 말을 걸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앞뒤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그 빛이 퍼지고 있고 그 천국에 가면 등이 없잖아요. 전기가 필요 없는 곳 아니에요. 오직 태양 같으신 하나님의 빛이 천국 전체를 비추는 거예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앞뒤가 없다. 앞뒤가 없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가서 한 가지 지혜를 얻은 게 뭐냐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표를 와서 박 목사를 바라보고 안수받기를 바라고 또 상담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가장 이 종에게 믿음을 주고 안심을 주는 사람은 뭐냐 내 뒤를 따라오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은 사실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세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됐다 이거예요. 걸림돌이 그러므로 딱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을 걸고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의 속행이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 전인치유 목회를 위해서 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그냥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르라. 내 앞장서서 하지 마. 이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여 했다는 이러한 그 인류 구원의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걸 막았다. 이거야. 아니 어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앞에서 난리라. 이거 앞에서. 이와 같이 오늘 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살아라. 뒤로 갔어요. 여러분 약물이들은 목자의 앞에 갑니까 뒤에 갑니까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쫄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약물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항상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물이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다.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예수님께 뭘 물어보고 가는 길을 막고 이러지 말라.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성된 그러한 사역자들은 목회자 또 영적 지도자에게 잘 말씀이 순정하고 잘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치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요소와는 앞에 나가서 전쟁할 때 모세가 두 손 들고 중보기도 할 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피곤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뒤에서 그랬을 때 전쟁에 승리했다. 이거예요. 팔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승리했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론을 통하여 그 옥기까지 그 하나님의 기론부심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영적 질서가 이게 파괴되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목자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바로 열두의 혈류병을 아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옷자락만 만져도 남을 잃는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자락 이라는 것을 그냥 보통 옷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숙이 5장 38절에 유대인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라. 물론 속옷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은 호지 아니했다. 바느질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큰 천을 두 개로 손에 구멍을 뚫고 둘른 옷이에요. 그러나 그 겉옷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겉옷은 반드시 앞뒤 네 군데에 네 군데에 옷술이 달려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탈릿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항상 머리에다 둘러쉬고 통곡의 벽에 가보면 이렇게 머리에 둘러쉬는 거 여러분 보셨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탈릿의 겉옷이라고 하는데 그 탈릿의 양 사방의 단에 옷술이 달려 그걸 찌찌뜨라고 합니다. 찌찌뜨로 그 찌찌뜨로 그것이 잘라져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옷술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그 탈릿을 착용하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탈릿이라는 것은 머리에다 쓰고 기도하면 집중이 돼요. 집중이. 그리고 그 옷술 네 개의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631개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개명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옷술이에요. 그래서 옷술을 보게 되면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술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잡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닉 주우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우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것을 착용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망토처럼 기도할 때는 그것을 착용하고 기도하면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옷단 옷자락 을 만질 때 뒤로 가서 그것을 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그 옷수를 통하여서 그 여인에게 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이 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온 몸에 퍼졌는데 바로 부정 치료를 일으키는 그 몸의 부분에 그냥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그 병의 근원을 말라버리겠다 도말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들어왔을 때 그 여인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의 근원이 나간 것을 감지하셨다 감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고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이 스스로 말하게끔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옷자락 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잡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우리 작은 예수로서 작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어야 돼요. 옷단이 딱 끊어져 버린 그 옷들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옷은 그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열려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잡아서 도움을 청할 때 그 열린 그러한 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방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밭을 갈 때 밭에 네 귀퉁이 있잖아요. 그 네 귀퉁이를 막으면 안 돼요. 귀퉁이마다 열려있어야 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모든 범사에 우리가 잘되고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것은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도록 그것을 열려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열려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할 때 내가 내게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제를 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억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슬퍼하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웃는 이러한 열린 마음의 자세 열린 축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게시의 말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분이요 붙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만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다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붙드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상을 붙들고 점쟁이 한테 가고 무속인에게 가고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한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어떠한 능력 이러한 것에 의지하고 붙드는 경우가 있다. 사람 붙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붙들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믿는 것이래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는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합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옷수를 만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태도 또 우리의 뒤를 따라온 모든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열려있는 축복의 자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단을 뒤에서 잡는 여인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요 또 우리를 통하여 받는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열려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준 축복이 많지 않습니까? 왜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저도 제게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기 때문에 이거 나만 홀로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의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있어요. 찌찌트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옷술 옷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이 쓰는 왕관을 뜨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히브리오는 찌찌트 빛이 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옷술은 빛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빛을 바란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스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렇게 말씀해 그 본체 형상이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편에 앉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치료의 광선이 광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술을 붙든다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 투성이가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단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옷단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또 오는 그 광채가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은 꽃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피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꽃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꽃망울 맺기도 전에 그냥 시들어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단을 붙잡는 자는 꽃처럼 피어나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태양이시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빛이시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는 마치 에스겔이 골짜기에 넓어져 있는 수많은 이러한 마른 뼈다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여 사방에 있는 생기야 그 뼈다귀에 들어가라 하며 그 뼈다귀들이 서로 척척척척척척척척 맞춰져요. 그리고 또 한 번 사방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 하며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에서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있다. 한 번 더 사방에 있는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른 뼈다귀처럼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야말로 공고함에 처했어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이겁니다. 되는 일마다 잘 없다. 이거예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많아.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사고에 치이고 치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저도 어떠한 병원을 경험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 크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절로 모든 것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망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할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라있던 모든 것들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고 도울자를 붙여주고 또 어떠한 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리하여 정말 생기가 돋고 꽃이 피우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붙들때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예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자동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또한 눌림에서 자유쾌하시고 포로된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광야에서 목말라 힘들어 하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 도다. 10편 10편 2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열두 애를 고통당하며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자란 바로 구원의 옷자락이에요. 생명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옷자락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게 되기를 죄롬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잡아 끌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가시는 길을 앞에 서지 말란 얘기야. 따라가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그 만지는 역사를 덕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쫙 들어가서 그야말로 갑자기 새로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본자는 하나님을 본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본자는 내 아버지를 본자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을 붙들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붙들은 자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치유라는 거 정말 이 성경에 그건 어떻게 내 삶속에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붙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잘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하여 매일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자 마태범은 6장 10절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별도 슬픔도 문제도 다 없어요. 바로 천국의 빛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강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아픔이 사라져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고대합니까? 고대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복의 회복을 방해하는 놀라운 이러한 의사들이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받자 눈을 똑바로 뜨셔야 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신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하다보면 또 집회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즉각적으로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시간 차이를 두고 고치는 경우도 많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안수하심을 받고 아무런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났다. 이거예요. 나병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매우 섭섭해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느냐?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영과 혼과 육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이 중위염으로 인해서 난치 이게 난청이 걸려서 난청이 그랬을 때 이제 말씀 끝나고 손에 손을 얹고 귀에다 손을 얹었더니 이 손이 갑자기 내 손이 뜨거워지면서 그 사람의 귀에 능력이 들어가는 것을 감지를 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진 않아. 그러나 나중에 그 다음 집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안수를 받고 나서 갑자기 뭔가 전기 같은 것이 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집에 지하철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왕왕 거리고 사람들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병이 난 난청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한 역사들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예수 크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 때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예수 크리스도의 그 선하신 뜻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이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 꽃이 금방 핍니까? 그러나 꽃은 시간이 되면 쫙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질병의 문제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 대인관계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그 문제의 근원은 해결이 이미 된 거예요. 아직 꽃이 피지만 못했을 뿐이에요.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바로 즉각적으로 치유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손을 얹은 즉 나았느니라 과거형이야. 과거형.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았느니라. 아멘. 예 나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그 믿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이 됐다. 병은 떠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직 병에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의 것이 꽃이 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번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번역. 예수님의 옷자락은 색깔이 청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숙이 15장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이야. 색깔이 청색이래요. 이 청색이라는 것은 그 염색의 원료인 테헬렛이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 염려 그래서 특별히 푸른 색깔을 내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한 옷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간 옷을 입지 않으셨어요. 푸른 색깔이 띄는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으로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었을 때 그야말로 생명이 풍요롭게 그에게 임재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그때로부터 이제는 정상적인 여인의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지요. 또 어떤 일을 해도 장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남편과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 자녀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범사에 이제는 하나님의 번영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야말로 삼박자 축복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그 축복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은 네 번째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락에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료하는 광선이란 그 말은 사실 우리나라 번역은 조금 영어 번역이나 독일어 번역에 비해서 좀 원어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영어 번역에는 윙이란 날개 이것이 바로 광선을 말하는 겁니다. 독일 말로는 플루겔 이게 주의 날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날개가 달렸을까요? 여러분 천사가 날개에 달린 그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날개라는 것은 실제로 날개가 아니라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빛처럼 날개처럼 보일 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시도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는 바로 치료하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 광세 안에 광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병은 떠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4자로 보면 내 하나님은 요호하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모든 죄악과 허물을 태워버리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잘못된 세포와 혈액순환이 망가져 있는 것 암세포가 드러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다 녹여버린 줄로 믿습니다. 밀초가 녹듯이 사라지고 안개가 사라질 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치료하는 광채 안에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 때 바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온전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전하여 이르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자예요. 더러운 나병 환자와 같았던 우리를 만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나온 사랑한 자들에게 나병 환자와 같은 죄와 화물이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피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만지는 자가 거룩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그 말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견함을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올 때 예수님의 옷수를 붙을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태우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성결의 역사가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나 이거요. 이것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옷수를 붙들라 이거예요. 예수 크리스도의 날개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심하고 있습니까. 또한 배우자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이거야. 그 옷자락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끈이라.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해결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음으로 옷수를 붙잡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성을 주셨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어하는 자가 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방어하는 자가 되지 말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 줄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시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현대 의술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현대 의술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또한 이 세상 만물을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의사에게 가야 내 병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면서 잠 못자고 고민하지 말라 이거예요. 문제는 단 하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혈류병을 앓은 열두 해 동안을 가산을 탕진하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나를 고쳐줄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가볍고 쉽다. 내 몽에를 매면 너의 마음이 쉬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자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죄와 험허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오 나의 구세주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나가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근원이 해결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볼 그 순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순간에 모든 질병과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근원이 다 해결이 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수 크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이기는 자의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오 생명의 길이오 은혜의 길이오 성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건합니다. 아멘